자,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발행위를 들어가나 봅니다. 여기가 포즈베이라는 곳이 있고, 점점 발행위를 지나야 해요. 저희는 조기까지만 가까이 보러 와야 해요. 저희는 행동 공부를 처리하는 곳이 있고, 사람들은 중간이 가까이 들고, 검사들이나 이런 것 같죠. 아린이는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검사를 해야 해요. 전화하고, 차량 검사를 합니다. 주말에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금고관을 하는 곳 중에, 아린이는 거주하는 곳이 있어요. 들어와서 일하고 나갔어요. 비자는 1년 후 비자를 끊어갔어요. 아직까지 옮겨서 멀티비자 끊어지고 왔다가 쓰여요. 그런 것들은, 중자근루자, 카운티기장, 이게 없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